연간 1,600만대 자동차 시장 규모를 자랑하는 자동차 왕국 미국에서 가장 싸게 팔리는 차량이 뭘까? 결과는 다름 아닌 우리나라 기아 자동차의 소형차 2008년형 프라이드 미국 판매명 리오가 1위를 차지했다. 가격은 미국 권장 소비자 가격 MSAP을 기준으로 대당 1만 달러 1,089만원 수준이다. 이어 시보레쇠보레의 2009년형 아베오, 어베이후가 1만 달러 1,146만원 수준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일본 도요타의 2008년형 야리스, 야리스가 1만 달러 1,155만원 수준으로 3위를 나타냈다. 또 2008년형 스마트포르 투표어, 스마트포 투표어가 1만 달러 1,159만원 수준으로 4위를 기록했으며 기아차의 세라토, 미국 판매명 스펙트라가 1만 달러 1,289만원 수준으로 5위를 차지했다. 기아차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싸게 팔리는 차토보의 1위와 5위 등 두 대가 나란히 끼었다. 기아차는 미국 우수구 Gatewalk monter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